다음은 이경희씨 보시고 인형 블라덴이 됐습니다 사랑이 장난인가요 이젠 정말 그만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는 보람이라 서로 만난 그건 뭐냐 새끼에서 바람 걸어놓고 이제 와서 돌아간다 말하시면 나는 어떡하라고 사랑이 장난이 아니라도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세요 나는 어떡하지 마세요 나는 어떡하지 마세요 사랑이 장난인가요 이제는 정말 그만하단 말이에요 사랑은 사랑은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는 거랍니다 하지 않는 거랍니다 서로 만나 나를 두고 떠나가 나를 두고 떠나가 철자리도 싹 깎여놓고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세요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세요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자를 감사합니다.